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와이뉴스로 넘어가지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김현정에게는 혹시 황수경 아나운서 박영설 들어봤습니까? 지난 8월부터 인터넷 sns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됐고 결국은 검찰이 수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영설을 유포한 기자와 블로그가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황수경 박영설 유포한 기자 왜 구속까지 됐을까? 그렇게 생각받습니다. 구속된 기자는 누군가요?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소속 언론사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기자라고 하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a기자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최 검사와 황수경 아나운서의 박영설을 최초로 유포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거는 검찰이 카카오톡 문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서 이 기자가 처음 작성에서 유포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가 기사 쓴 건 아니네요? 기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카카오톡만으로 구속했다? 이거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직 기사를 구속까지 한 건 좀 지나치지 않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현직 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구속까지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인터넷 댓글이나 달려있긴 합니다. 황수경 아나운서의 법률 대리인 양재식 변호사도 단순히 파경서를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구속한다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혐의가 뭐냐고 확 파악을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A 기자가 파경설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괘씸죄도 좀 있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A 기자까지 올라갔는데 어디서 정보가 왔는지 어떻게 퍼뜨렸는지 이걸 진술해야 되는데 진술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A 기자는 취재은 보호라는 명분을 내셨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사를 쓴 게 아니고 그냥 정보를 유출한 것이고요.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임상필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정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 그 부분이 중요했고요. 서울중앙지법의 정상철 형사공보판사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발부가 돼서 놀랐다라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보니 통상의 경우와 달리 정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멸할 정황이 아니고 인멸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까지 된 것이다. 그럼 A 기자가 파경설의 최초 유포자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는 건가요? 거기까지 일단 역추적을 해서 들어가서 A 기자까지는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A 기자가 그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냐 아니면 누구에게 유포했냐 어떻게 사용했냐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A 기자 동료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통상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보도단말 뉴스룸이라고 하는데요. 보도국 사람들만 보는. 여기에 정보가 올라온 거죠. 신문사는 다들 기자들이니까. 그렇죠. 후배 기자가 올린 정보를 A 기자가 유포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런데 이게 본인이 이걸 회사 정보보고에서 봐서 올렸다 그러면 정보보고를 올린 후배 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 문제 때문에 A 기자가 좀 검찰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심사를 받게 되니까 거의 진술까지 했는데 정보를 인멸한 정황 이것 때문에. 그럼 A 기자는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있나요? 회사 동료 기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A 기자가 영장이 청구된 뒤에 최검사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전주까지 내려갔는데 만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A 기자가 카카오톡이 초기화되면서 실제로 A 기자가 회사 내 정보보고만 가지고 쓴 건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이 정보를 팔았는지 또는 이 정보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명백히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식 변호사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해서 유포했는지 밝히는 게 목적이다. A 기자가 그 부분을 아는 대로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한다면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거라는 얘기도 돌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하죠. 그렇죠. 그런데 기자들도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설 정보지 유통에 연루됐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죠. 최윤수 검사나 황수경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 부부 쪽의 입장 들어보셨어요? 최윤수 검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최 검사는 사람들이 사실보다는 소문을 믿기 때문에 40일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찌라시만 믿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그 고통이 점점 증가한다는. 흑병나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 검사는 특히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지는데 수사는 정말로 군뱅이처럼 더뎠다. 40일 동안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런 유명인사들에 대한 악성 소문 퍼뜨리는 거. 또 악플 다는 거. 이런 일은 정말 사라져야 되지 않나요? 사실 저도 이 취재를 하면서 참 놀랐던 중에 하나가 연예기사들이 참 많은데요. 수십 건을 읽어봐도 한두 건을 제가 대부분이 대동소위한 제목만 참 아주 선정적으로 뽑는 뽑을 따름이었습니다. 취재하는 게 별로 없었고요. 또 그리고 A 기자와 함께 구속된 블로그 HC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재질이 더 나빠요? A 기자보다? 블로그를 14개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정보를 유통하는 게 아니고 네티즌들이 클릭을 하면 팝업 광고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벌이를 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서 거기다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증권가의 소문들을 다 실었군요. 오히려 증폭시킨 점도 있는지 그건 좀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양재식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루무나 찌라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게 돌면 주변에서는 당연히 사실을 전제로 아니 땡굴뚝에 연기나겠냐는 식으로 얘기한다. 당하는 사람의 정신적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 검사 꼭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겪어보니까 SNS 피해 구제는 좀 특별법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신속한 절차가 있다는 게 좀 필요했다. 피치의 속도로 번지는데 너무 늦게 하니까 감당이 안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피해자가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유명한 아나운서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굉장히 세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그래도 수사한 거 아니냐. 그래도 혜택 받은 거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최 검사는 검사라고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면 40일간이나 걸렸겠나. 40일간 고통을 겪으면서 검사라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 만큼 시간이 길었다. 정말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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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